2부에서 계속 됩니다. 2부에서 계속 됩니다. 일어나자. 민지도 일어나. 다 먹겠습니다. 민지 3등이다. 축하해요. 언니 손님 때리시고. 아니지. 안녕하세요. 송윤이 왔대. 4분에 왔어. 쿠키 만들어요. 왜 하린이가 요즘에. 말해봐요. 브라우니. 만들 줄 알아? 저 그런 거 잘 알잖아요. 떡볶이 잘하셨어요. 떡볶이 맞으면. 만질까요? 만들어서. 우리 차선이랑. 태그 옆에. 오! 콜콜콜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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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만들고. 잘 먹었습니다. 오! 워우. 워웨우. 워 Author We 21. 워 Tina던의 주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와. Hua곢 류 오빠와 사장님을 위해서. 우리 사포들을 위해서 오늘. 빠빠. 빠빠. 아주 맛있는. 뭘 만들 거죠? 코히야. 오늘 어떻게 나눌까요? 우리 침대 누운데로 나눌까요? 그럴까요? 우리 옆 동네로 나눌까요? 그럴까요? 일단 그냥 시작하죠. 방법은 제가 알려드리지 않겠어요. 같이 알아서 하세요. 그렇게 하세요. 귀엽게 늘었어. 마치 졸스톱 비빔밥을 비비듯이. 우와. 오 우리 뭔가 냄새가 나. 그러니깐요. 오우. 좋았어. 자 이제 계란 넣어야 될 것 같아. 괜찮니? 넣어주세요. 네. 아이고. 잘라버리겠어. 나가.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. 아이고. 엘 사장님. 아이고. 이 라면만 먹는 아시스턴트 같은 게. 왜 그러세요 사장님. 잘하고 있는데. 많이 더 넣으세요. 지금 장갑에만 묻었잖아요. 아이고. 우우. 우리 사운드 강렬하다. 어떤 모양을 하려고. 저는 일단. 어. 테디오빠는. 응. 어. 테디벨의 테디. 음. 그러니까. 테디. 테디. 테바예요. 스파이 할 때 아까. 테디오빠 벌써 테디벨 했어요? 서툴래? 잠깐만 아까 한 거 같긴 해. 그래서 내가 조금 영탈하고 있었어. 네. 안녕. 뭐 했니. 아니야. 안 했어. 잠깐만. 확실히 안 한 게. 이 테디벨 틀이 깨끗하잖니. 그거 테디벨 아니에요. 어. 눈. 뭘 할까 우리. 사장님 먼저. 잘 못 만들면 모르겠나. 괜찮아요. 눈을. 약간 비슷해. 근데 눈을 동그라면 안 돼. 눈을 좀 이렇게 무섭게 해야 돼. 이렇게 착. 입. 입. 입술은 어떨까요? 입술은 예쁘게. 아. 비웃는 듯. 비웃는 듯. 왜? 입술. 힙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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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비웃는 듯. 예쁘게. 약간 이렇게. 비둘게. 눈도 비둘게. 시작. 힙합. 케이크. 쿠키. 13분. 목에 좋답니다. 드셔보세요. 안 돼 민지야. 언니 그렇게 못하겠어. 아무리 몸에 좋다지만. 먹을까? 자. 목소리가 고와진대요. 아윤. 사랑을 시키마. 오 마이 갓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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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나오네. 대단해. 좋아. 약간 빵빵이 되고 있어. 어떻게 된 걸까? 빵빵한 게 좋아요. 봐봐요. 아 뜨거. 아 뜨거. 노릇노릇. 하나도 안 탔어요. 민지야 5분. 5분. 저기 멀리. 열지는 말고 봐봐. 거기 어떤가. 여기 봐요. 긴급사태. 아직 열지는 말고. 오. 용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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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을 시작해볼까. 우리 사장님을 위한 YG. YG. 캐디벨. 아 고기에 좀. 마음이 안 된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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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사장님. 사장님께. 쿠키를 저희가. 만들어놨습니다. 물어보실게요. 안녕하세요. 사장님 얼굴입니다. 혹시 틀고. 의 Stark monday. ことħ sac. 하지. 정해나. 아니. judge님. 형들의 화나신 모습. 아. 아. 너무 어버지는구나 이거. thirty. 형님의 머러나. потому stop. 여기らい 뭐가 제일 맛있어? 이거요! 오 이게 왠지 더 맛있는 느낌인데요? 나란 맛인데 생긴 거 이게 제일 별던데 맛은 이정도가 있다 이거는 지금까지 먹어보지 않는 맛이야 약간 달콤하면서도 짠맛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손 씻었네요 여기 안 들어간 재료가 뭐 하나도 아닌 것 같아 저를 안 먹고 내가 나란 먹게 사물래 네 연습해야지 안녕히 계세요 네 축하해 줘 네 아빠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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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에게 선물이 뭔지 알아보셔도 돼? 집에서 직접 만든 과자 테디웨어 모양 어디 있어요? 여기야 여기야 여기가 더 여기도 예쁜 거 있어요 저희는 스토리도 있다고 우리 한 스토리 있어 먼저 해드릴게요 오빠 이건 테디웨어예요 오늘 시에르가 테디오빠한테 마음을 전한다 이거 고백하는 날이 아트 짜잔 귀여워 귀여워 이게 맛있었어 난 솔직히 나머지 세 개는 다 똑같아서 맛이 비슷해 근데 이게 진짜 맛있었어 오미 삐졌어요 제대로 삐졌어 결승전 어디서 벌을 줄 거야 어 그러네 결승전은 언제 하죠? 다음에 즐거운 닭돌이 타워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식으로 한식으로 대결합니다 진짜 미리 푸는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